퀸 왔어. 다른 손님께서 오셨는데. 퀸 왔다. 퀸 좀 조용히 오라고 하네. 퀸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저도. 아이고, 가비 씨네요. 진짜 해. 여러분들 해. 여러분들 해. 응, 응, 응. 예스 겨울. 워크 잇. 보여줘야 돼요. 나를. 아, 파. 여러분. 여러. 레츠 라이 arm. 원테이 드러. 바우. 가윤 씨는 왜 그렇게 살다 하세요? 아, 전혀요. 언니 소원 사람. 아니, 소원 사람이요? 근데 분위기는. 너무 재밌어. 야, 너 무슨 애기 보는데 무슨 거야? 그렇게 의상부터 집으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I'm sorry, I'm sorry. 야! 아니, 아기를 보러 왔는데! 아기 왔어! 아니, 뭐? 벗으시니까요. 안녕! 오, 안녕! 진짜 웃는 것 같아, 같이. 안녕! 나 너무 진짜 웃겼어. 동영상으로 진짜 놀랐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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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머나! 어머나 렌즈리아! 아이, somos, 우리. I'm sorry, I'm sorry, I'm so late. I'm sorry, I'm so late. Oh my god! So cute! Oh my god! 계속 영어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뼛속까지 한국인이고 수어 언니라.. 말도 안 돼요, 저게. 말도 안 돼. 오 마이 갓! So cool! It's the baby, oh my god! 지금 집에서 단 한마디도 한국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뭔 일이야. 언니, it's, it's joling이다. 완전히. 언니, 털 말려, 벗어. 알겠어, 알겠어. 아니, 갑이 다섯 명 낳고 싶다고 했어? 다섯 명? 그럼 지금부터 빨리 해야 돼.